안녕하십니까. 워드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 빈출보기 암기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 PC 운영체제는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주는 한글 윈도우 10버전의 운영체제이고요. 그 기능과 사용법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선저명 멀티태스킹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선저명과 멀티태스킹. 멀티태스킹이라는 것 자체는요.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둘 이상의 작업을 병행 처리하는 걸 멀티태스킹 환경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는 건 선저명입니다. 운영체제가 제어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요. 운영체제가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특정 응용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은요. 이런 제어권이 프로그램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지 않으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을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주는 한글 윈도우스 10은요. 선저명 멀티태스킹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한글 윈도우스 10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박스가 나오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운영체제의 어떠한 특징인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제어권을 행사하고 작업의 중요도와 자원 소모량 등에 따라 우선수리가 높은 작업의 기회가 가도록 우선수리가 낮은 작업에 제동을 걸어서 특정 자원 프로그램이 제어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정적인 운영체제의 이것을 선저명 멀티태스킹 반대는 비선저명 멀티태스킹입니다. 비선저명 같은 경우는 제어권이 프로그램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에어로 기능입니다. 윈도우에 보면 에어로라는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에어로 스냅, 에어로 피크, 에어로 쉐이크입니다. 에어로 스냅은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모니터가 있으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창을 열어놓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자체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창이 열렸으면 제목 표시줄을 쭉 끌어서 가장자리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창 분할이 되면서 가로나 또는 세로 형태로 창의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기능입니다. 그것을 에어로 스냅이라고 하고요. 에어로 피크는 우리가 작업 표시줄이 있습니다. 보통 밑에 있죠? 오른쪽 끝에다 갖다 대면 바탕화면이 미리 보기가 되죠. 이런 것들을 에어로 피크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쉐이크 흔드는 거죠. 창이 이렇게 있으면 제목 표시줄에서 마우스를 흔들면 최소화가 되고 다시 흔들면 원래대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고요. 세 가지 각각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와 연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제에서 한글 윈도우 10에서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에어로 스냅, 열려있는 창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크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피크, 작업 표시줄의 어떤 축소판, 미리 보기 기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기능이 되니까 열려있는 창을 최소화하지도 않고도 바탕화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쉐이크, 이거는 창을 흔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상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제 그 하나의 컴퓨터에서 개인용 작업하고 업무용 작업, 이것을 분리해서 이제 작업하고 싶을 때 각각의 바탕화면을 관리하고 싶을 때 하는 걸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가상 데스크탑이에요. 자, 이번은 한글 윈도우 10에서 여러 개의 창이 열려있을 때 한 개의 창을 선택해서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좌우로 흔들면, 흔드는 건 뭐죠? 쉐이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창들은 최소화가 됩니다. 다시 흔들면 복원이 됩니다. 자, 다음은 한글 윈도우 10의 바로가기 키입니다. 자, 바로가기 키라는 것은 키보드의 키를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을 조합을 해서 입력하는 키를 바로가기 키다라고 하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제와 관련된 키 몇 가지를 묶어봤습니다. Alt, Tab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키보드 Alt 누른 상태에서 Tab키 눌러주게 되면 열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앱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을 앱을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앱이 열렸을 때요. 그것을 앱 간의 전환, 여기서 Alt, Tab, Alt, Tab 눌러서 다른 앱으로 전환하기 위한 키를 Alt, Tab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lt, Enter 같은 경우는 선택한 항목의 속성 창 보기.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어떤 아이콘이 있으면 이거 누른 상태에서 Alt, Enter 하게 되면은 속성 창이 보여서요. 그 속성에 대한 이 아이콘에 대한 만든 날짜, 수정한 날짜, 크기 이런 것들 보여주는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윈도우키죠. 키보드에 보면은 윈도우키가 있고 E 누르면 파일 탐색기 열기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키하고 L 이것은 시스템을 잠그거나 사용자 전환할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키하고 M 그럼 모든 창을 최소화하고요. 이때 만약에 이제 윈도우키하고 이제 쉬프트하고 그 다음에 M을 누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최소화된 창을 복원하는 키입니다. 반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윈도우키하고 U 누르면은 이제 접근성 열기. 접근성에서 우리가 여러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키하고 포즈, 포즈하고 브레이크하고 같이 있을 거예요. 그 키는 이제 시스템 설정 표시창이 되겠고요. 윈도우하고 탭키 누르면 이제 가상 데스크탑 여러개의 개인용이나 업무용 그런 바탕화면을 다르게 작업하고 싶을 때 하는게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로가기 키예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바로가기 키 몇 개만 소개한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들어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중 황글 윈도우 C10에서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윈도우키하고 L은 시스템 잠그거나 사용자 전환 맞고요. 윈도우하고 U키가 있는데요. U는 접근성이라고 했습니다. 접근성 열기라고 하고요. 알트 엔터 이곳에는 이거는 이제 속성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알트 탭 같은 경우는 우리 열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입니다. 자 다음은 작업 관리자 이것은 우리가 이 창 나오게 하는 거는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또는 컨트롤, 쉬프트, ESC를 누르게 되면 작업 관리자 창이 나오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요. 프로세스, 성능, 앱 기록, 시작 프로그램, 사용자 이렇게 탭이 있고요. 이 프로세스를 아주 많이 쓸 겁니다. 왜냐하면 실행 중인 앱 목록이 표시되는 탭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또는 충돌이 나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앱을 작업 끝내게 할 수 있는 탭이 프로세스 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 탭 같은 경우는 CPU의 이용률,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탭이 되겠고 앱 기록은 사용 중인 앱의 CPU 점유 시간 네트워크 이용률, 데이터 통신 연결을 통한 네트워크 활동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작, 우리가 컴퓨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 게시자, 상태 이런 것들을 표시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현재 로그인된 그런 사용자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 연결을 끊기하겠다라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탭마다의 기능을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한글 윈도우스에서 작업관리자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 프로그램이 앱입니다. 그 다음에 CPU와 메모리의 사용 현황 네트워크 이용률과 연결 속도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이런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치관리자에 보면 제어판에 있어요. 장치관리자에서 내 프린터의 종류가 뭐고 주변기기는 뭐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형도 나와요. 윈도우스 10에서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앱이 작동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 이제 작업관리자에 보면은 프로세스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그 프로세스 탭에 있는 앱을 선택한 다음에 작업 끝내기라고 해주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작 메뉴입니다. 아 작업표시줄 가장 왼쪽에 보면 이렇게 시작 단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개가 있죠? 요거 눌러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아 여기선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할 수 있죠. 한글 윈도우스 10에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작 단추를 누르면 일단 사용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설치된 앱 목록 이런 것들이 쭉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앱 목록은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시작 메뉴에 나오는 링크나 아이콘 메뉴의 동작, 모양과 동작 이것도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있고요. 라이브 타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날씨나 뉴스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 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실시간으로 정보를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브 타일도 켜기와 끄기가 있어서요.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용한 항목의 점프 목록 이걸 클릭해서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항목이라면 바로가기 키로 점프해서 곧바로 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보면은 또 전원이라는 단추가 있어요. 여기에는 절전,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 있습니다. 절전은 보이지 않게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보이게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다 윈도우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절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최소한의 전력으로 켜놓은 상태로 나타내는 걸 절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끌 때는 시스템 종료 해서 모든 앱을 종료하고 안전하게 끌려면 시작의 전원의 시스템 종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시 시작 같은 경우는 메모리의 모든 내용을 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다시 부팅하는 걸 다시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시작 단추 누르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로고 로고는 이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작 단추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 목록 표시가 되고요. 시작 메뉴에 프로그램 목록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앱이에요. 그 다음 시작 메뉴에 링크, 아이콘 및 메뉴에 모양과 동작 이것들은 사용자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자 바로가기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바로가기 키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키를 조합해서 사용해주는 키고요.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호출합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아이콘이에요. 왼쪽 하단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 아이콘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건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앱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콘이에요. 모든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원본의 어떤 경로를 지정한 아주 작은 크기의 파일이에요. 확장자가 lnk입니다. 이거는 이름을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하나의 앱에 대해서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것을 이거는 일종의 그냥 경로를 지정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워도 원본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왼쪽 아래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윈도우 10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고 여러 폴더에 저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정 폴더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만들면 해당 폴더의 위치가 바탕화면에 옮겨진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 자체는 일종의 그냥 경로를 복사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원본 파일의 위치와 삭제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 탐색기입니다.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이죠. 이 파일 탐색기에는 이런 식으로 주메뉴 도구모음줄 이런 식으로 주메뉴 도구모음줄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주메뉴가 있습니다. 도구모음 그 다음에 주소줄 있고요. 맨 밑에는 상태표시줄 있고 그래서 이제 파일이라든지 폴더의 구조를 확인하고 실행하는 앱입니다. 숫자 키프헤드에 보면은 별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이런 키들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별기호 눌러주면은 모든 그 폴더들이 확장이 됩니다. 플러스 눌러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확장 마이너스가 누르면 플러스되면서 축소 이렇게 되고요. 백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 폴더로 상위 폴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의 첫 글자 누르면 해당하는 그 영문 폴더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이 돼서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이콘 보기 형식은 아주 큰 아이콘 큰 아이콘 보통 아이콘 작은 아이콘 목록 자세일 타일 내용 그래서 음... 여덟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구 모음은 그 현재 선택한 개체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표시하는 곳이고요. 세부 폴더 창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는 하이 목록의 개수 그 다음에 파일을 수정한 날짜 그 다음에 크기 만든 날짜 요것을 표시하는 게 이제 세부 정보 창입니다. 그리고 즐겨찾기의 고정이 있어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폴더, 개체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이동하기 위한 기능이고요. 라이브러리 그러면은 여러 장소에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자료들을 라이브러리라는 가상 폴더에다가 묶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요. 파일이나 사진을 저장해서 어떤 디바이스든지 간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개인 크라우드 저장소입니다. 내 PC는 내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구성 요소 C드라이브, D드라이브, E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 목록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폴더 목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폴더 공유된 폴더, 공유된 프린터 이런 것들의 목록을 표시해주는 곳이 네트워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글 윈도우스 10에서 윈도우스 탐색기 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즐겨찾기, 라이브러리, 네트워크, 넷피시 나오는데요. 네트워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런 개인 네트워크에 공유된 폴더, 그 다음에 프린터, 이런 자원에 대한 것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와 이동, 삭제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문제 자체가 다 빈출이지만 여기 나와있는 이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같은 드라이브냐, 다른 드라이브냐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복사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동은 컨트롤 X, 컨트롤 V 근데 이제 같은 드라이브일 때나 다른 드라이브일 때도 마찬가지로 복사나 이동할 때 이거 바로가기 키 같은 경우는 같아요. 기능이 근데 이제 마우스로 움직일 때는 복사할 때는 같은 드라이브에서 컨트롤 키 눌러줘야 돼요. 이동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다른 드라이브일 때는 복사 자체가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이에요. 이동은 쉬프트입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는 건 삭제예요. 바로가기 메뉴에 삭제를 해도 되고요. 딜리트 또는 컨트롤 D 해주면 휴지통으로 일단 삭제가 됩니다. 휴지통에 들어가는 건 복원이 가능하고요. 쉬프트 눌러서 딜리트 하면은 이거는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지웁니다. 지운 상태에서 곧바로 컨트롤 Z 눌러주게 되면 삭제된 걸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한글 윈도우 C10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이동,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미의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 이게 다른 드라이브예요. 이동하려면 해당 폴더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하면은 이거는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시켜주려면 쉬프트 눌러줘야 됩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폴더창에서 방금 삭제한 파일은 삭제 취소, 컨트롤 Z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삭제한 폴더에 하위 폴더가 전제할 경우에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없다. 있죠. 밑에 하위 폴더도 당연히 지웁니다. 딜리트 눌러주면 휴지통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하드디스크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복사된다 그랬는데요. 쉬프트 눌러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이동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휴지통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을 지우게 되면 일단 휴지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휴지통의 속성 휴지통을 선택을 하고요. 바로 가기 메뉴에 보면은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에서는 있는 파일들은 일단 실행할 수 없어요. 미리 보기 이런 거 가능한 안 됩니다. 복원을 한 다음에 실행하거나 미리 보기 가능해요. 그리고 휴지통의 크기는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고 같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휴지통의 크기는 휴지통 속성에서 그래서 메가바이트 단위예요. 메가바이트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용자가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고 화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이거 선택이 돼 있으면 휴지통에 안 들어갑니다. 즉시 제거가 돼요.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 삭제하겠습니까? 이런 대화 상처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휴지통 속성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삭제하기는 표시할 수가 있고 휴지통의 크기 지정할 수 있어요. 메가바이트 단위라고 했고요.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 설정할 수 있습니다. 휴지통을 바탕화면에 표시할 거냐 이거는 속성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보면은 개인 설정이라고 있어요. 개인 설정에서 테마라는 부분에 가서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바탕화면에 휴지통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다음 중 휴지통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이 되는데요. 휴지통의 최대 크기는 20%까지 주정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퍼센트는 따로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메가바이트 단위로 사용자가 설정하면 되겠고요. 물론 설정은 안 돼 있지만 만약에 100%로 하겠다고 하면 내가 휴지통을 100% 써버리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정을 안 하는 것뿐이지 크기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그림판과 그림판 3D입니다. 그림판의 기능은 이전의 버전에서도 계속 나왔던 기능이고요. 그림판 3D 같은 경우는 Windows 10에서 새로 10에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림판은 간단한 그림에서 아주 정교한 그림까지 그릴 수가 있고 그걸 또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이나 원, 사각형 이런 거 그릴 수가 있고요. Shift 누르면 수평선, 수직선, 원일 경우는 정원, 정사각형 이런 거 그릴 수가 있는 게 Shift 키예요. 그리고 저장할 때는 BMP나 JPG, GIF, PNG, TIFF 형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고 인쇄나 메일로 보내기, 바탕화면으로 배경 설정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이나 원을 그릴 때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색 1이 있고 색 2가 있습니다. 색 1은 정경색입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로 선택을 하고요. 선을 그리겠다, 원을 그리겠다라고 했을 때 선 색깔과 원의 색깔을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색 2는 배경색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선택을 하는데 이 원일 경우는 이 안쪽의 색깔 이것을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판 3D는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어떤 3D 모델링 기법과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판에서 만든 2D 그림을 3D로 불러와서 모델링 해주는 앱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스 10의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그림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게 jpg 파일 불러와서 저장하고 편집할 수 있고요. 바탕화면의 배경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그릴 경우는 색 2가 돼요. 배경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편집 중인 이미지 1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삭제했을 때는 이거는 색 1이 아니고요. 색 2입니다. 색 2는 배경색이에요. 배경색 색깔로 삭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계산기입니다. 소형 계산기죠. 지우기, 메모리에다 저장도 할 수가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불러오기도 가능하고요. 현재 나타난 값에다가 플러스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사칙 연산을 해주는 표준 계산기 그 다음에 삼각법이나 함수, 지수, 로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공항용 계산기 진법 변환 같은 걸 해주는 프로그래머 계산기 날짜 계산, 날짜 계산 두 날짜 간의 차이입니다. 추가하거나 뺀 날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환기가 있습니다. 통화, 현재 1달러는 얼마인지 한국 돈으로 이런 것들을 통화, 환율, 부피, 길이, 무게 이런 것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요. 일단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표준, 공항용,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그 다음에 요거는 변환하는 변환기 종류와 그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계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표준이 있었고요. 공항용,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날짜 계산이 있었죠. 그래서 산업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계산기 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숫자 저장할 땐 MS, 저장된 걸 불러올 때는 MR 있었죠. 맞고요. 공항용은 유효 숫자가 최대 32자리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진법 계산에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계산 같은 경우는 두 날짜, 시간이 아니고 날짜의 그 차이, 이런 걸 계산해주는 날짜 계산 기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프린터 설치입니다. 한글 윈도우스 10에서 이제 대부분 프린터에 대한 드라이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직접 프린터 제조업체나 드라이버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프린터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목록은 제어판에 보면 이제 장치관리자에서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는 여러 개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는 기본 프린터, 이거는 하나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스플이라는 용어도 기억하세요. 스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작업을, 윈도우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어떤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앱을 실행 중에 프린트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프린터 장치 자체는 입출력 장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저속의 입출력 장치이고요. 앱을 실행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위치 자체는 CPU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작업을 하는, 해서 컴퓨터의 어떤 처리 효율, 이걸 높여주는 걸 스프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음, 이 스프레이 무슨 뜻인지 그런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대의 프린터 갖고도 여러 그 네트워크를 통해주면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린터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린터 설치와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스플의 기능은요. 음, CPU는 고소계예요. 고소계 CPU와 저소계 프린터를 병행해서 사용해서 컴퓨터의 효율을 높여주는 기능을 스프리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프린터의 속성입니다. 프린터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이제 프린터 속성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이거는 프린터를 어떤 프린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속성 창이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개하는 이 네 개는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항목이 되고요. 어떤 탭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설정 항목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 탭에 이제 프린터 모델명 어느 회사 건지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로컬에 있는지 네트워크에 있는지 해상도는 무엇인지 인쇄 용지, 크기 뭐 이런 것들 테스트 인쇄 이런 거 설정하는 것이 일반 탭이고요. 공유 탭은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포트 탭은요. 프린터 포트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고급 탭에서는 프린터 시간, 우선순위, 드라이버 확인, 스프를 설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스프리라는 것은 CPU하고 고속의 CPU 그 다음에 저속의 입출력 장치를 병행 처리하는 걸 스프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고급 탭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린터 속성에 대화 상자에서 표시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 탭, 프린터 모델명, 인쇄, 기본 인쇄 이런 거 가능하고요. 공유 탭, 포트 탭, 고급 탭이 있는데요. 프린터 시간을 제어하고 인쇄 해상도 설정한다. 테스트 페이지, 이거 다 일반 탭이죠. 이런 식으로 탭마다의 기능이 있는데 이 네 가지 탭은 모든 프린터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의 공유 설정 이런 것들을 프린터 속성에서 공유 탭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개인 설정입니다. 자, 이 개인 설정도 아주 많은 기능이 있어요. 한 항목, 한 항목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도 질문이 들어오고요. 아니면 잠금 화면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기능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잠금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냐 아니냐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배경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사용할 배경 사진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색은 우리가 윈도우에서 기본적인 그런 색깔, 투명 효과, 창의 테두리 설정 이런 거 색깔 지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잠금 화면 같은 경우는 화면 보호기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마는 이런 배경이나 색이나 소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변경해 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이라는 곳에서는요. 윈도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글꼴 이런 거 확인하거나 제거 그 위치 자체가 윈도우 밑에 보면은 폰츠, F-O-N-T-S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형식의 파일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 메뉴 눌렀을 때 그 앱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개인 설정에서 가능합니다. 작업 표시줄 맨 밑에 보면 우리 시작 단추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정도 여기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10의 개인 설정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테마 지정 가능하다고 했고요. 글꼴, 작업 표시줄 색깔, 창 테두리 3개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화면 보기 설정을 해서 화면 보기 자체는 설정할 수 있어요. 잠금 화면에서 근데 이제 해상도 지정하는 것은 여기 없고요. 이거는 이제 설정에 보면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화면에 해상도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접근성 설정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청각적인 설정을 위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돋보기 같은 경우는요. 화면의 일부를 확대해서 표시해줘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레이터 시작은요. 화면의 내용을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청각적인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화상 키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키보드를 쓰지 않고 이렇게 화상으로 모니터에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비 설정은요. 텍스트나 앱을 크게 표시해서 색깔도 뭐 다른 색깔, 보기 좋은 색깔로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키보드에 보면은 이제 마우스 키 켜기, 고정키, 토글키, 필터키 이런 거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에는 이제 숫자키 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걸 이제 마우스 키 켜기인데요.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설정할 수가 있어요. 고정키 같은 경우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와 같이 있잖아요. 바로가기 키를 한 번에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고정키. 토글키는 캡스락, 대소문자죠. 이렇게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걸 토글키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짧게 입력한 키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하거나 키보드의 어떤 반복 속도 이런 걸 조절해주는 걸 필터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곳이 접근성입니다. 한글 윈도우즈 10의 접근성 창에서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에 나레이터 시작 기능을 이용해주면 키보드를 사용해서 마우스를 쓰게 한다. 내레이터 자체는 글자를 소리내서 읽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키보드 사용해서 마우스 제어하는 건 마우스 키 켜기라고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설정입니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요. 두 대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렇게 통신 회선으로 연결해 놓은 망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려면은요. 첫 번째 인터넷의 연결이라고 있어요. 광대역이라든지 전화 접속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 네트워크 설정 그래서 라우터 또는 액세스 지점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서 수동으로 연결 이거는 와이파이와 같은 이런 이동형 단말기에서 나오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동형 네트워크 설정이 아니라면 표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사의 연결 이거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전화 접속 또는 이제 VPN 연결 이런 거 연결해 줄 때 회사의 연결 이렇게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 종류 기억해 주시고요.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에서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더넷 설정 랜 설정 한다고 하고요. 어댑터 하드웨어적인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설정에 대한 변경 이런 문제 해결 고급 공유에서 설정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변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부분 해서요. 새 연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연결 그 다음에 회사의 연결이 있고요. 인터넷 연결 공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창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더넷 창을 열게 되면은요. 현재 네트워크의 속도 그 다음에 보내고 받는 그 작업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누르게 되면은요. 네트워크 문제의 진단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새 연결 또는 네트워크 설정을 실행해 주면 무선이나 광대역 또는 VPN 이런 거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고급 공유 설정 변경에서는 사용자 계정 사용자 계정은 계정이라는 설정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고요. 고급 공유에서는 네트워크 검색을 합니다. 네트워크 검색 그 다음에 뭐 파일이나 프린터의 공유 공유를 켤 건가 끌 건가 그런 여부를 설정하는 곳이 고급 공유 설정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라서요. 이렇게 기출 문제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한 번 보고 나서 기억했다가 고급 공유 한 번 다시 한 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구성 요소입니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려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와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구성 요소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 프로토콜이 있고요. 어댑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는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파일을 억세스하려고 설치해주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는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된 내 컴퓨터에 연결된 파일이나 프린터 이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프로토콜은 통신 귀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다른 컴퓨터와 통신학 때 필요한 약속, 통신 귀약입니다. 구문, 의미, 타이밍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면서 우리가 구성 요소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요. 어댑터는 하드웨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있는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신 귀약 이거는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댑터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하드웨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웹브라우저입니다. 웹브라우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HTTP와 같은 통신 귀약에 의해서 웹 문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웹 문서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만들어서 월드와이드 웹 웹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웹브라우저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가 예전에는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다 웹브라우저가 됩니다. 그래서 웹문서를 열고 자주 가는 거 즐겨찾기도 해주고 URL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받거나 웹페이지를 보거나 편집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는 건 일반 사용자는 안 되고요. 관리자는 편집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 요즘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 시험에도 그래서 그런지요. 이 두 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나온 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로 해갖고 이걸 많이 써다가요. 이제 이거는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나온 게 엣지입니다. 그래서 엣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최신 웹환경을 반영한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저도 이제 웹브라우저 엣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안에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다른 장치와도 연동이 쉽습니다. 윈도우뿐만 아니라 맥, iOS, 안드로이드 이런 휴대용 장치와 태블릿 PC와 이런 것들도 연동이 잘 되는 웹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크롬은요. 구글사에서 만든 GI 환경의 웹브라우저입니다. 이것도 안정성이나 보안, 속도면에서 널리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 웹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새 크로니움 이라는 크로니움 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윈도우즈가 지원하는 모든 버전의 호환이 된다. 통합된 셀렉션 기능을 활용해서요. 웹콘텐츠를 쉽게 수집하고 구성하고 공유할 수 있다. 온라인 보안 문제를 자동으로 차단해서 사용자를 보호한다. 여러가지 다른 버전하고도 호환도 잘 되고 웹콘텐츠도 잘 보여주고 보안 문제도 해결됐다. 라고 하죠. 4번에서 윈도우즈 디바이스에 최적화되어서 맥OS 라든지 iOS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등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없다. 있습니다. 다른 장치와도 호환이 잘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